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보장의 판별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예루자 판례공부 형사 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 범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4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03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피고인의 상고인은 한국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들이 잠드는 시각인 늦은 밤부터 새벽 시간에 반복적으로 어떤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은양기기를 틀었습니다. 천장에다가 우퍼 같은 거 달아서 쿵칵쿵칵 올리는 거죠. 피해자를 비롯한 주변 이웃들은 피고인이 유발하는 소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고 다수 이웃들은 수개월 동안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대화 및 출입을 거부하고 대화를 시도한 이웃을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고소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살고 있던 피고인이 위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벽 또는 천장을 두드리는 행위로 스토킹 행위로 기소가 됐습니다. 문제는 층간소음을 자기가 당했다라고 보복한다고 하면서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위층에 살던 피해자에게 전달한 그 행위를 과연 스토킹 범죄로 벌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화를 말하자면 스토킹 행위라는 것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글, 말, 부호, 음향, 음향이 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의 그 부근에 물건들을 두는 행위도 말합니다. 거기다 자꾸 뭔가를 물건을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도 스토킹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분쟁으로 위층을 향해서 벽이나 천정을 두드리는 행위가 곧바로 스토킹 행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의하는 정도로는 괜찮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스토킹 행위로까지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통영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가 볼 수 없고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그리고 지속반복되었다면 그거는 스토킹 범죄가 된다. 그래서 피곤 행위는 스토킹 범죄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이 난다면 위층을 향해 보복적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일시적인 경우라든지 소음 발생했을 때 쿵쿵쿵하는 정도의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소음 공격을 하는 경우 그리고 이것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스토킹 범죄로 될 수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런 처벌이 가능하므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도 이런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으로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항의하는 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스스로도 가이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며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쳐뻘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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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